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덥다 덥다 했는데 이렇게 가을이 억새와 함께 저희 곁으로 벌써 와 있네요 이제 시원하고 좋죠 견딜만 합니다 그죠 한낮에만 그래도 좀 덥지만 아침 저녁 참 선선 하니 좋습니다 와 바람 좋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오늘도 짬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밭 근처 저수지 잠깐 걸어 보네요 뻐꾸기 소리도 벌써 들리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 때문에 여기 논에 벼가 싹 누웠었거든요 요즘은 기계로 수확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누워 있을 때는 참 힘들었잖아요 이제 손으로 수작업하고 할 때는 요즘은 기계로 하니까 금방 하시더라구요 근데 여기 딱 빠져서 이렇게 저 보라고 이렇게 남아있네요 어머나 요 부영 보세요 부영 이게 파종한 거거든요 봄에 근데 올해 꽃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이렇게 곱게 꽃을 한 송이 딱 올려줬습니다 어머 너무 이런 기쁨이 식물 키우는 기쁨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이제 개화인데 원래 꽃 피워주네요 그리고 오늘 봄에 자연 발화한 거 릴란포디움 지금 씨가 있나 한번 볼까요 또 이제 맑아가지고 비올때는 꽃이도 못 보잖아요 꽃이 받기가 힘들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봄에 올라왔을 때 어릴때 이렇게 옮겨주면 진짜 요거 한 포기 잖아요 한 포기가 이렇게 꽃다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환하니 계속 꽃을 피워줍니다 요 멜란포디움 옆에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리고 여린 진짜 살까 싶은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옮겼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멜란포디움 꽃밭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 일곱 여덟 폭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강합니다 겨울 여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도 더웠어도 더위를 이 애들은 오히려 더위를 즐기는 아이들 같아요 노랑색 101홍 이 아이들 파종이에요 노랑색이 조금 강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색감이 참 쨍하니 예쁘죠 그리고 제가 다이소 갔다가 또 이렇게 하나를 100일홍 한 봉지를 사다가 뿌린지 한 일주일 채 안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새싹이 다 올라왔어요 100일홍을 한번 심어 놓으면 씨앗이 떨어져서 내년에 또 자연 발화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소 씨앗들이 굉장히 발화율이 괜찮더라고요 저기 뭐 다른 3,000원짜리 씨앗도 뿌려보고 다이소 씨앗도 뿌려봤는데 다이소 것이나 뭐 별 수량이 약간 적은가 싶은데 그래도 발화율에서는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보세요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 아이들이 꽃을 피워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남부지방에는 9월 지금 9월 10월 10월 11월 3개월간은 뭐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을 거라 혹시나 피워 줄 수 있을까 한번 바라볼게요 이 블루세이지들도 파종이들이거든요 파종이들이 이렇게 꽃을 피워 줬고요 이 아이들도 내년에 또 그대로 자연 발화해 줄 거니까 내년에 되면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이 한 송이는 제가 마켓 갔다가 한 송이 색감이 굉장히 이쁘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3,000원 주고 사다 심었는데 이 아이는 혼자서 그냥 따로 심어놨고요 씨앗 한 봉지 파종했던 아이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굴락을 이뤄서 내년에는 조금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약간 크기가 있는 땅이면 칸나는 꼭 심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 내 꽃도 피워 주고 싱그럽고 비가 많이 와도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인이 심으라고 준 칸나 지금 꽃대를 또 열심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칸나의 매력에 빠진 이유가 클레오파트라라는 칸나를 알고부터 굉장히 칸나가 멋있구나 예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아이도 우리 지인이 준 거예요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여름 내도록 이 꽃을 피워 줬잖아요 피워주고 지금도 계속 꽃을 피워주고 또 꽃에 올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합니다 칸나는 정말 매력있는 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배경이 되는 이 갈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두 포기를 나눠서 심었는데 제가 너무 높아 가지고 올려다 보고 가을을 손짓하는 무늬 갈대입니다 여수자연님께서 저에게 주신 밭두개 제가 밭두개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흙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밭두개에 심어놨더니 완전히 이렇게 많이 자라서 이렇게 꽃을 피워줘서 제가 따로 감사합니다 하고 메시지 인사드렸습니다 가을 느낌 제대로 나죠? 이 아이는 진짜 특별한 흔히 잘 보기 힘든 그런 아이라 제가 저 진짜 크고 멋있다 했더니 이거 삽으로 푹푹 퍼주셨는데 원래 여기 저한테 와서 키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장해서 하늘하늘 꽃을 피워주니까 참 기특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좀 보세요 어쩌면 꽃술이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렇게 그 뒤에도 한 송이 지금 피었습니다만 이 아이 꽃핑크 보고 제가 또 깜놀했네요 진짜 한더위가 딱 지나면서 꽃을 피워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하와이 무궁화 같죠? 꼭 그렇게 생겼는데 이름 정확하게 제가 잡동산이들 많이 심어놔서 아마도 하와이 무궁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 바늘꽃은 정말 이 바늘꽃은 혼자 제일 씩씩합니다 한 포기 이렇게 심은 한 포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한 포기인데 땅에 심었더니 이렇게 아 정말 하늘하늘하니 예쁘죠 여기 저기 한 서너 포기 갖다 심어놨더니 얘들이 그냥 얼마를 좋아라는지 지금 햇살에 비치는 모습이 더 이쁩니다 그리고 요즘 층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나잖아요 저도 이 당근마켓 지인께서 나눠주신 층꽃을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보라보라한 꽃들을 층층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색감이 참 곱고 이쁜 것 같아요 월동 잘한다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꽃 피워주니까 감사하네요 이 금관화도 자연 바라한 아이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저희는 늦게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씨앗 잘 맺어주잖아요 해마다 한번 심어두면 자연 바라하니까 여기저기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옮겨 심해주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쁘잖아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 삽목둥이 란타나 지인이 주신 건데 이렇게 땅에 심어놨더니 이렇게 또 이 아이는 색감이 다른 란타나랑 색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특별하게 생겼죠 꽃도 색감도 조금 다르죠 이 아이는 월동이 거의 안되죠 안되는데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보온을 잘하면 또 뿌리 월동은 가능하지 않을까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땅심받고 물 좋아하고 여름에 씩씩하고 너무 예쁜 아이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이가 이 미니 베기롱이잖아요 미니 베기롱이 또 이 아이들도 자연 바라 잘하고 씨앗이 나왔나 볼까요 이 아이씨 씨앗같죠 내년에 또 올라올거에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냥 자연 바라 해서 또 예쁘게 얘들은 또 한 가지가 뿌리 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자라요 가지가 참 많죠 이렇게 해서 더 예쁨 받는 미니 베기롱입니다 또 란타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색감이 다르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달라요 음...그냥... 색감이 어쩜 이렇게 칠변화라고 해서 일곱변 변할만한 말이 있을 만큼 색감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칠변화 란타나예요 이 종이꽃이 키가 엄청 이렇게 많이 컸어요 원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제대로 얘들 꽃도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거든요 근데 원래 제대로 매력 발산을 못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예쁜 꽃이 하나 피었네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요?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죠? 지금 핀 지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독특해요 얘들을 만지면 빠스락 빠스락 소리가 나간다고 해서 종이꽃이라고 부르죠 정말 예뻐요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도 자연 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파종 한 천희롱입니다 보라색 완전 보라색만 보라돌이들만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아이는 이렇게 다 한 색깔만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법 많이 나와서 키가 훌쩍 커서 어디로 옮기지도 못하고 여기에 울타리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요즘 또 샤프란들이 꽃대를 쑥쑥 올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피다 제가 활짝 피었을 때는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핑크 샤프란이 이렇게 예쁘게 어머 너무 예쁘다 그죠? 이렇게 몇 송이가 폈는지 보세요 밑에도 또 많이 올라오겠네요 지금 활짝 교환 아이가 다섯 송이 밑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세요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속에 꽃술도 보이죠? 꽃술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아이고 진짜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이 달리아도 파종이거든요 달리아는 처음 파종해 봤는데 몇 그루 올라와서 제대로 꽃 예쁘게 핀 걸 못 봤어요 내년에는 좀 더 예쁜 아이 볼 수 있으려나 싶네요 아이고 진짜 이제 범부채가 이제 한 송이가 또 이거 피네요 아이고 참 범부채 씨앗 맺으려고 하는 시즌에 이제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지가 늦게서 이렇게 가지가 달리고 있습니다 어머 이거 세 개나 달렸네 아이고 참 오늘은 턱밭에 뭐 저 뭐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하니 소식 전해 드렸고요 저기 고구마바 고구마 캐로 오세요 캐 가는 것은 무료입니다 어떻게 캘까 또 걱정이 오늘 여기까지 소식 전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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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